아,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숨이 넘어가. 야, 너 무슨 일 있어? 왜? 뭐 찾는데 그래? 엄마, 내 팔찌 못 봤어? 사장님이 준 거. 왜 그걸 나한테 물어?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. 너, 너 설마 그걸 잃어버린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잘 좀 찾아봐. 너, 너 아까 하고 나간 거 아니야? 어디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냐고. 아, 너 경찰 좀 하라니까. 누가 뭘 어떤가고 이래요. 아, 안 돼. 아, 진짜 어쩌라는 거야. 돌아가. 아, 안 돼. 아프지, 제. 하하 아줌마한테 이런 게 있었나? 아줌마 일어나셨어요? 저 뭐라도 좀 드셔야죠. 아 이거 아줌마 꺼 맞아요? 저 혹시 교통사고 때 말이에요. 과거에 뇌손상이 있었던 분이라 이번 사고가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. 자극하지 말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게 하세요.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요. 아줌마